읽어주는 교과 제 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1월 6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의 첫 3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사 수업이었다. 4장에 이르러서는 역사 수업이 설교 형식으로 변한다. 그동안 그들이 지나온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저 역사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명기 4장은 이재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들은 이제 막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는 일을 마쳤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는 말에 이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듣다, 쉐마이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 기도문의 첫 단어와 같은 단어이며 신명기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1절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느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한다. 행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해보십시오. 1.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을 함께 나눠보세요.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신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4. 바알부올 사건에서 죄에 가담하여 멸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5.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6.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었습니까? 7.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